여기 가볼까? 대회 연습중 초보수만 네, 초보수에요 무슨 대회 나가시나요? 대회가 있나 근데? 전북대회 e스포츠 연습중이라 오고 그렇군요 대회가 있긴 한가봐 고고 요즘 요새 또 ASL 예선 한다고 하긴 하더라 토스 대 테란존 상금이 얼만가요? 무슨 1등 30만원 어? 그래도 달달하네요 정필님 2천원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대회라 생각하고 하시죠 주면 탈락 상대방을 이제 탈락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살짝 이제 웃었단 말이야 어? 다 잘합니다 무결점이에요 가스 가스 지워주겠습니다 가스 지워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완전 이제 빡세게 할거란 말이지 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그리고 올려줄거구요 그걸로 가자 넥소스 좀 빠르게 가는 빌도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현이엠 못생기면 10만원 아이고 멜버르 님도 5천원으로 감사합니다 못생기면 10만원 솔직히 이제 거짓말은 할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립니까 아쉽네 실패죠 실패 자 넥서스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넥서스 물론 이제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제 거짓말을 칠 수는 없잖아 그죠 안 그래요 배가 부른게 아니고 양심에 찔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드라본 한번 찍어줄게 저는 이제 뭐 솔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같은 거 뭐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게이트 한번 올려주고요 경찰이 아직까지 안 온단 말이야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닌 걸 이제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용기가 필요하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래주고 잡았고요 정찰을 한번 또 가보자 결합은 다이렉트로 한번 찍어줄거에요 자 상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벌초 일단은 벌초가 들어왔단 말이죠 손해를 좀 뽑니다 자 지금 당장 정수리를 금지하려면 정수리의 점과 털이 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런거죠 그때 어 그만해 어 빨리 지어서요 덩커가 일단은 지어지는 중 흥득네 자 사드기 한번 쳐주면서 과감하게 갑니다 과감하게 탱크 자 눈치 싸움 일단 눈치 싸움 계속 압박 들어가는 중 자 왔다갔다 압박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가 잡힌거를 여기서 이제 좀 뽑아먹을게요 자 두 마리니까 한번 갈게요 방심하고 있을 때 자 컷 아 언덕 데미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1대1 교환 체력 얼마 없거든요 많이 까다로울 거야 일단 리버 한번 가보자고 자 걸쳐 그러면은 탱크가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건데 마인을 깔았습니다 마인을 자 하나씩 자 좋아요 속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거구요 많이 까다롭죠 거칠죠 자 리플을 딱 계속 들어가구요 한번 깨집니다 한번 과감하게 들어갈 예정 마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어 오 리버 리버 찍어줄거구 탱크가 일단 나왔구요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설마 드라븐이야 어디갔지 내가 구속이 없네 자 멀티가 이제 트리플이 또 완성이 된단 말이죠 이득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질러 찍어줄게요 질러 어마어마한 이득을 좀 봐버렸습니다 일단은 가스도 한번 파줄 예정 오 속볼 잠가 방문 그 단단히 잠글게요 일단 자 단단히 잠갔어 여기도 한번 더 좋아요 업저브 한번 찍어줄거구요 질러 나옵니다 자 항상 이제 외출할때는 방문을 받고 이렇게 나와야됩니다 안그러면은 무슨일이 생길지 몰라 가스 한번 파주고 아둔 올려주고요 리버 경제 리버가 일단 들긴 했습니다 속업이 되구요 속업이 빨라 자 자 쓰읍 일단은 아주 이제 가볍게 한번 들어가는 중입니다 CG모드 자 탱크 한번 잡아주면서요 그렇죠 어 야 지뢰가 있었구나 좋아요 상대모습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살짝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마인드 제거 좀 해주면서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하나는 밑으로 자 다시 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기 밸런 구석에 하나 지어주고 게이트도 이제 좀 더 추가해줄 예정 자 마인이 일단 있을거란 말이죠 드라군 보충을 좀 더 해줄 생각 그래도 이제 뭐 유리한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초반에 이득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말이죠 이번 버터 추가 자 걸쳐 잡아주는 중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태워서 가자 물티 하나 더 펴줄거에요 자 크로브를 커트해주겠다 하지만 잘 제거를 했습니다 터렛이 없으면은 나름 이제 명당이란 말이죠 여기가 자 이득보는 좀 좋아요 하이템 플러 이제 견제를 한번 해줄 생각입니다 어플에다 한번 해주면서 말이죠 미리 옮겨줄까 그냥 자 캠은 지워보고 프리버 일단은 잘하겠습니다 잘 뽑아주고요 어플에다 바랍도 좀 눌러주면 좋긴 한데 가스가 일단 살짝 부족하구요 트리플 먹으려는 움직임 같은데 상대 딱 그 심지트 하는거 보니까 아머리도 있죠 멀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셔틀를 찍어줄거구요 자 어우 야 마인을 박아놨구나 가스도 한번 파줄 생각 이쪽에 이제 옵니다 상대가 트리플을 먹으러 올거에요 자 저 커맨드 일단 지웠나본데 자 여기를 이제 견제를 계속해줄생각 랠리가 제대로 안찍히긴 했네 일단 자 쇼글쏘구요 페리어 하나 갈준비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오야 오야야야야야 아이고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가스 한번 파줄거고 야 드라고 일단 하이템플러 여기 왜왔어 견제를 일단 한번 들어가볼게요 상대가 그래도 제거를 잘했네 자 용량이 이제 계속 찍어주면서 멀티 하나씩 추가해주고 멀티 일꾼 붙여주구요 하지만 이제 상대가 멀티를 먹지만 견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갈게요 여기 반응 빠른데 오 야 반응 반응 기가 막히게 빨라요 야 이건 아니다 새거 타야돼 새거 새거 타야돼요 드랍십도 이제 뽑아주고 있구요 자 자 한 번 더 들어갈 예정 드랍십을 한번 좀 막아줍니다 견제가 쉼없이 들어갈 예정 입니다 자 또 떨어집니다 한 번 더 갈거야 한 번 더 하이템플러 뭐야 왜 자꾸 여기있어 12시로 한 번 가볼까 12시 만화업이 아직 안됐습니다 12시도 일뿐이 없네요 그러면은 구석으로 걸어서 가자 걸어서 걸어서 여기다 한 번 모어줄거야 자 빠지죠 빠지는거 자체가 이득 일단 캐리어 나오거든요 할로시로 이제 무서움을 또 표시를 할거에요 여러분들 자 최대한 일단 제거를 잘해주지 시간을 잘 끌어줄거에요 멜리가 하나 잘못 지켰나본데 자 이거는 좀 체력이 없어가지고 좀 다른 곳에 한번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좀 빠르긴해 상대가 여기 한 번 더 자 아직 안발 남아있단다 어 그렇죠 깔끔하게 잠시만 이것만 12시 한번 보여주 야 이것까지 딱 봐야되는데요 벌써 불안해 이거 이제요 네 깜짝 속아버렸죠 진짠 줄 알고 있어 정신없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이 놀랐을 거예요 자 자 수고여 네 결승 몇 팔 몇 선이에요 저구대 테란전 일단은 일단은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일단 1대0이네요 네 좀 하기 합니다 접수 뭐랬니까 원진님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루신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 진짠 줄 아는게 모르는게 약이에요 모르는게 모르는게 자 앞바당을 먹을까 먼저 앞바당을 우유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우유하게 3회 처리로 가볼까 4회 처리 한번 가겠습니다 마그마TVN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퀸으로 벽을 실감나게 해주세요 어 마그마님 또 5000원으로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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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늘님 또 5000원으로 할루신은 할루신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할루신은 이제 하이템플러 마법이에요 이게 유닛을 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유닛을 어허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오 오 큰일났다 자비를 자비가 없는 친구 같은데 이거 계속 그 공격하는거 보면 드론 계속 찍고 최대한 찍고 가자 한마리라도 살짝 이제 좀 피해를 봅니다 좀 아쉽습니다 제발 살려줘 살려줘 일을 해줍시다 드론 일단 좀 많이 보충을 해줬구요 저블링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아이고 하루님 또 2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이걸 살려주다니요 드디어 송중기 라방을 보내 아이고 또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이거를 일단 좀 빠르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원님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원님 또 33개 통풍팩가인 또 감사합니다 빠르게 잡아줘야되는걸 일단은 최대한 최대한 드론을 계속 보충해주겠습니다 야 너무 야무지게 도망가는데 이거 미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컷! 말을 했어야죠 미리 살짝 이제 그 느렸어 상대가 어쩔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살려주고 싶었지만 자 화면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난하긴 하다 근데 드론을 좀 찍어주고 한번 갈 예정이에요 자 벙커를 지어줬죠 서냉배 같은데 그러면 서냉배 자 백셀강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도버 다시 집어넣으면 만원 자 도구원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힘든거 같은데요 어 도구원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또 각이 죽습니다 생명을 또 소중히 여겨야돼요 여러분들 자 약간 등잡기 여기 가볼까 나옵니다 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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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줄게요 3성 더블링을 이거를 한번 해주자 말이 이제 바이오닉 체제란 말이죠 바이오닉 체제 자 칼이 이제 나온단 말이지 천천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다 닫어줄게요 이거를 써줄거에요 잘 묶는 용도로 나가 자 커렉 동사가 일단 적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멜보워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뮤탈 성대모사 20만원 멜보워님 멜보워님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뮤탈 성대모사요 잠깐 마음의 준비 한번만 하고 아 잠깐 야 돈 남는다 어 나 일단 이거 먹었으니까 나 일단 이거 먹었으니까 하아 까악 까악 하아 하아 후원님 슈퍼채팅 119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멜버르님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근데 카카루인데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야 좀 어지럽긴 하다 근데 게임 집중이 또 안 되기 싫어 야 겠어요 지금 하지만 뉴탈 컨트롤은 굉장히 좋단 말이야 여기까지 아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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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드리겠습니다 군발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게임 말렸다 지금 어 불리합니다 지금 많이 먹긴 했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우탈을 많이 잃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울트라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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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저그를 가긴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바로 저그링 한번 투자를 해주고 잠깐만 이거 풀어주고 아 풍부 아데토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13명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10000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이탈 이탈을 좀 유지를 해줄거구요 야 랠리도 안찍었네 어 어 도농 찍어주고 어 멀티 먹어줍시다 어 드론이 왜 이렇게 적지 드론도 총 분배도 좀 제대로 안해줬네요 일단은 빠르게 빠르게 수습을 한번 해보자구 빠르게 야 이거 뭐야 안 붙였다 자 이거를 한번 잘 막아줘야됩니다 여러분들 자 파이어맨을 한번 섞어줬단 말이지 한번 갈게요 자 자 먹어줄게 일단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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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줍니다 그래도 잘 먹어주는 중 자 인트라를 일단 빠르게 찍어줘야되고 그 아나로 한번 해주자 아나로 아날링이 또 업그레이드 유무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방위업이 또 좀 있으면 될거야 요건 한번 찍어줄까 자 나쁘지 않아요 상황 어휴 이제 괜히 짤짤이 치지 말자구 탈컷 좋지 않나요 음 음 네 별명이 음 음 음 음 음 자 오버로드 속업도 한번 찍어주고 방삼업 한번 방우업 한번 눌러줄게요 방우업 방우업 왜 그래 나한테 근데 어? 이제 어? 게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어? 울트라를 야 어떻게 하냐 어? 자 소리는 좀 들어봤는데 좀 빡세긴 한걸 오호라 잠깐만요 이거를 한 번 울트라 또 씁니다 강의정 밖에 안돼있어 하루 오프로님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먹구요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어? 어? 울트라 성대모사라 어? 아이고 마그마님 또 2천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배슬 잠깐만 오! 야 껍데기 업그레이드 안했다 어 으어어어 어 으어어어 아아 어 카메라 사라지죠 아 잠깐 올티나갔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방업이야 야 언제왔어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그마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이 소리에 40만원을 태우신다고요 근데 아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어 근데 게임은 좀 망한거 같네요 지금 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드랍시 아이고야 어 감사합니다 하루 후원 또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솔직히 이게 내가 받아도 되는건가 싶긴 합니다 어 잘하면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중기야 어디앞아 아프지마 내가 슬퍼 어우 정신없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여러분들 40이면 울트라받고 서비스로 스커즈 스커즈 성대모사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이것도 감사합니다 잠깐만 지금 잠깐만 정신이 없어 지금 스커즈 어딨는데 어 어 으음 자 일단 좀 갈무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리고 너무 휘둘렸어 깨 깨 아씨 언제왔어 아씨 언제왔어 깨졌어 깨졌으니까 일단 뺍시다 여기만 먹을게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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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상대는 자원이 이제 많으니까 게임을 어 야야야야 많아 흔들이 너무 많아 좀 넓은데서 싸워줄게 넓은데서 콩리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스커즈는 깨악을 두 번 해 주어야함 감사합니다 자 이거 빠르게 싸 먹자 어 밖으로 나오면 싸먹을 수 밖에 없다고 자 데스를 하나 먹어주고요 많단 말이지 어 자원이 없으면은 결국에 이제 마를 수 밖에 없어요 자원 자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아니 자원을 계속 파고 있긴 하단 말이지 멀티체크 한번 해봅시다 멀티체크 자 여기 울트라는 많단 말이야 한대가 안됩니다 어 이끄라가 굉장히 세요 자 자원 좀 일단 없는거 같은데 근데 이제 앞마당 자원 말랐습니다 없어요 이제 아예 그 팔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으로 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가보자 자 캡처리는 깨지긴 하겠구만 자 한 번 더 지워줄거고요 이제 자원줄이 내가 스커지가 어디갔더라 여기 있었구만 하나씩 먹어줄게요 좋아요 자 마지막 한 방 밖에 없단 말이야 상대는 마지막 한 방 자원줄이 없어요 스크르지 또 추가해주고요 자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크긴 하단 말이지 자 여기로 아마 올거란 말이야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일을 못하게 계속 자 왔다갔다 왔다갔다 계속 이제 블록킹하고 있죠 계속 어우 아파라 어? 이네리 맞는거는 뭐 좀 아프긴 하지만 말이야 어쩔 수가 없고요 병력일때 앞마당으로 한번 가보자고 병력을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이득이에요 자 자 여기를 이제 문방하면서 들어갈 예정 미친 적의 힘이 또 나온단 말이죠 자 많이 다 빠집니다 하나씩 먹어줄거에요 자 오 야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상대 가스 한번 파주고 자 울트라 있네 그래도 여기는 뭐 날아가도 자원줄만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원줄만 결국에는 상대는 자원이 없거든 자 자 자 자 자 자원 뭐 뭔가 계속 나온다 자 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자원이 있나 일단 그래도 없을텐데 아마 이제는 자 병력이 많습니다 한번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해줄 예정이요 마지막 이제 공격이거든요 상대 자 베슬도 이제 많이 다 줄었단 말이지 어떻게든 올라가겠다 길을 막아줄게요 길을 야 울트라 빨라요 자 안타깝게도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메딕으로 길을 막아주겠다 어 나 여기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오오 오오 많이 탔네 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는 뭐 자주하진 않습니다 어 자 텐테 존 종독절 말고 다른거 맞게 자 야 근데 이 게임 집중을 좀 못했어 여러분들 찐막 할게요 찐막 딱 3대0 결승전이 이제 5판 3선이니까 해퇴전은 좀 그렇고 토스 갑니다 토스 한번 가자 프로토스 공격적으로 갑니다 마그마TVN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마그마님 5천원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찰 좀 빨리 가볼게 약간 이제 그 원서치 아니면 두번째까지 노리는 약간 이제 운에 기대는 일들을 가보자고 내노파일러날 생각입니다 또 천원우원 또 감사드리구요 제발 원서치 아 여긴 아니네 많이 하면 늡니다 자연스럽게요 원래 이제 실력이 늘려면은 많이 하는거밖에 없긴 해 아 근데 이거 막서치만 아니면 되는데 막서치가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은 뭘까 어 제발 야 운도 좀 따라주지가 않네요 지금 어 이러면은 정찰을 좀 빨리 나간 의미가 없단 말이지 많이 아쉽습니다 자 또 한번 가줄거구요 와 나는 항상 정찰운이 너무 안좋더라 어 이게 말이 되냐구 이게 말이 되냐구 이게 말이 되냐구 하나만 걸려라 그래 왔으면은 이제 한번 또 소환이라도 해봐야지 그쵸 그쵸 쓰읍 네 근데 뭐 별다른 이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안되구요 그렇다고 네 야 상대는 정찰 한번에 운겨봐라 이게 말이 돼? 자 일단은 최소한의 방해만 해주는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방해 약간의 이제 그냥 견제 정도 만 해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파일런 지어줍시다 자 마린도 이제 3마리까지 찍어줬어요 상대 이렇게 싸대기 한번 때려볼까 드라군 떴구요 오호 싸워볼텐가 오 야 싸워볼텐가 드라군을 데려왔어요 드라군 저는 자 끝까지 쫓아갈거야 끝까지 끝까지 한 대만 삼드라군 멀티를 하겠습니다 삼드라 멀티 한발이 빛나 일단은 프로브루 이제 마무리를 해줄게요 프로브루 여보네 마따위 한번 들어가볼까 컷 오호 야 좋아요 여보네 일기톤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살짝 이제 껌껍치기 한번 들어갔었구요 이거 벙커가 자 이거 잡아줄게 멀초를 약간 또 밑장을 빼줬단 말이죠 상태가 자 나오지않아 이정도면은 자 정면 푸쉬를 한번 또 제대로 해주겠습니다 태크 한번 나오죠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 됐어 됐어 그래도 살기만 하면 구석으로 가있어 일단 야 자필뻔 했네요 자 큰일날뻔했습니다 마린 한번 체력을 깎아주고요 오 시즈모드 시즈모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시즈모드 트리플도 한번 먹어보 이번에는 이제 옥저버를 가면서 빠르게 트리플을 한번 가보자고요 빠르게 6시에다가 이제 옥저버를 찍어주고 빠른 트리플 상대가 이제 공격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마린을 찍어가지고 한번 올 것 같아요 저거 차단 좀 하세요 왜 안해 어? 자 살짝 공격이 막혔단 말이지 부저벌을 일단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부저벌을 아둠도 한번 올려줄 생각 야 드라곤이 여깄어 시즈모드 시즈모드 타이밍에 냄새가 좀 살짝 나는걸 이거 그쵸 그쵸 팩토리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 게이트 일단은 추가해줄게요 5팩 5팩토리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5팩 타이밍 자 게이트 추가 트리플 먹어주면서 해줄 예정이고요 자 타이밍럿이 일단 스캔까지 달렸습니다 상대 템플라 칼부 근데 가줄거에요 게이트 쭉쭉 올려주겠습니다 7게이트 7게이트까지 일단은 적절하게 가스만 가스 일단 파긴 파야겠다 다크 때문에 발업도 한번 눌러줄거고요 셔틀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잘 막아야된단 말이죠 일단 굉장히 빠듯해요 여러분들 타이밍 지금 자 빠듯합니다 일단은 다크를 좀 찍어줘야겠는걸 다크 여기도 파일런으로 한번 지워놓고요 자 슬슬 나옵니다 슬슬 슬슬 천천히 시간을 잘 끌어줘야 돼요 질런도 이제 그 보충을 해줄거고요 자 심시티 심시티 같은거도 인구 같은거도 잘 뚫어놔야됩니다 막으면은 뭐 이기는 상황이긴 해요 막으면 터렛도 일단 많이 안찍었단 말이지 상대가 한번 나옵니다 자 자 다크를 좀 많이 찍어줄거에요 다크 다크는 일단 두마리만 타고요 하나 내지 야 어디가니 자 두 마리만 태워놓고 나머지는 본진으로 흔들어줄 생각입니다 자 오야 곤략까지 떴네 그러면은 셔틀 아케네가 좀 안될 수 있다는거 옆구리로 오나요 설마 하나씩 이제 썰어줄거야 자 병력을 잘 써줘야 됩니다 자 하나씩 스캔의 낭비를 좀 이용을 할거에요 여러분들 스캔의 낭비 여기도 하나 태워가지고 좀 가야겠다 병력을 좀 많이 태워서 갈 생각입니다 하나씩 여기도 하나 추가해주고요 자 다크로 이제 하나씩 추가해줄거에요 하나씩 상대가 이제 저돌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양방향으로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캔 뚫을 때가 스캔 뚫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야 천천히 여기 다크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정신없어요 지금 자 하나씩 갈거에요 하나씩 여기 잠깐 대기 자 양방향치기 들어갑니다 자 본진을 일단 제거를 했구요 여기도 이제 또 들어갈겁니다 아직도 이제 제거를 못하고 있구요 여기 한 번 더 터렛을 일단 짓고 있지만 자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자 터렛 지워주는 터렛을 제거해야돼 못찍게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스캔 바깥에서 이득을 보면 되는데 일단 제거가 됐네요 한방만 일단 그러면은 잘 뚫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한방만 한방만 블록같은 멸에 계속 잘 찍어주면서 말이죠 이 한방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김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한번 태워주고요 파파로는 망했어 여긴 캐로가 접수한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한번 갑시다 일단 줄여줘야돼요 상대 병력을 말이죠 자 어떻게든 이제 소모를 시켜놓겠습니다 어떻게든 탱크만 이제 줄여놓으면 상대는 자원이 없단 말이지 병력 끝나집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뚫어주는 모습 자 뭐야 GG가 이제 허무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터렛이 없으면은 다크에 흔들릴 수 밖에 없지 어 상대는 이제 그 결승전에서 이제 3대0으로 패배를 하고 쓸쓸히 돌아가겠네요 약간 이제 뭐 좋은 연습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너를 꺼셔볼테다 나도 좋아할테다 내 매력속에 빠져들테다 다닳아 otic 어떤 outside doul 뱀 맥둘 닥 닥 닥 닥 닥 닥 감사합니다.